오냉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바닥은 최고의 기업들이 시장 대비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낼 때 비로소 도달한다. 아주 오래된 증시 격언입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최고의 기업은 무엇일까요? 애플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겁니다. S&P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애플 한 기업이 7%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 업종 그 안에 종목들 다 합친 것도 6.7%고요. 에너지 업종 종목들 다 합쳐봐야 4% 정도 기여도가 나옵니다. 미력이 대단한데 차트 한번 보실까요? 얼만큼 애플이 밀려 있을까요? 지금 상승세를 시현하다가 지난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모습 그리고 간밤 또 추가 5% 하락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성장성은 있으나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정말 반토막 이상 나는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좀 견조한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좀 무너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동평균선 주요 부분 다 이탈된 모습인데 과연 이 바닥은 어디쯤에서 잡게 될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엊그제죠. 당잠사에서 보여드린 나스닥 급락 일지인데 보통 한 30% 내외의 낙폭을 보이고 시장이 회복을 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치를 변경했는데 수정이 안 됐군요. 한 30%가량 오늘 종가 기준으로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쇼크 당시와 한 3%포인트 정도밖에 격차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기술적 반등으로 올만큼 다 왔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근거자료로 방금 그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바닥을 다지더라도 투매가 한 두어 번은 나와야 정말 하락세가 멈췄다라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의견은 아직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밤 시장 어떤 내용이 지배를 받았는지 차근히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말씀드린 화면인데 CPI가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드라인 수치 발표가 됐죠. 8.2%로 발표가 됐습니다. 딱 여기 중간 자리가 발표됐습니다. 8.3이군요. 8.3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정말 모호한 자리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월비 하회를 하면 인플레이션 정점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 초반에는 갑자기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시각이 급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PI 예상은 상회했잖아. 여전히 물가는 예상보다 높잖아. 라는 해석으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발목을 잡으면서 주가가 급반전되는 흐름이 연출됐는데요. 정말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정말 모호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이 쇼크는 아닌데요. 다음 보시죠. 이 흐름 보시면 그 전달보다 이번에 확실히 꺾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8.3 헤드라인 수치고 근원 물가 지수는 6.2%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 둘 다 예상했던 것만큼의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게 아쉽긴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부 항목적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핵심 품목들이 확실히 좀 둔화세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그 전에 48.3%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44.7%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가격도 35.3% 3월 수치였는데 4월 달에는 22.7%로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둔화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 둔화세가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았던 점은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쪽 서비스 물가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준이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포인트로 꼽히는 이유는요. 이런 서비스 물가는 사실 다른 항목 에너지나 식품이나 상품 등에 비해서 하반경직성이 높고 고착화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수치상으로는 서비스 물가 상승의 근원 보시는 것처럼 주거비 쪽이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달에 5% 발표가 됐는데 조금 올랐죠. 5.1% 이번에 수치가 기록됐습니다. 이 밖에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항공료가 정말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이런 점이 4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자이언트 스텝의 공포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CPI 예상보다 높아서 아 인플레이션 물가 여전히 심하구나. 그래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서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서 물가를 잡지 않을까라는 공포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CME 펠드워치 자료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배팅 금리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50BP 빅스텝에 대한 투표인데 87.2%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에 배팅하는 쪽은 12.8%입니다. 앞서서 CPI 공개되기 직전에는 이게 11%였는데 12.8% 소폭 오른 데 그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변 지표 반응도 보실까요? 물론 장중에 2년물 국채금리가 급하게 튀어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점점점점 둔화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게 장중에는 2.8% 이상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채권 시장에는 자이언트 스텝의 공포가 제한적으로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고요. 외환 시장도 한번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 앞서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운이 싹 크게 쏠린다 하면 달러가 더 튀어야 할 텐데 큰 미동은 없었습니다. 전 거래를 대비했을 때 0.1%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요. 오히려 강세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6주 데이터 연속 상승세가 유럽 지표를 통해서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의 상승을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오른폭 둔화의 유럽 증시 상승이라는 기사 많이 보실 겁니다. 영국 FTS 지수가 1.4% 간밤 올랐고요. 프랑스 깍지수는 2.5%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다음 보시죠. 그런데 투자 심리를 보면 더욱더 이상합니다. CNN에서 집계하는 공포 탐욕 지수는 그 전날 22에서 20으로 내려갔습니다. 극도의 공포 수준 계속 머무르는 모습입니다만 또 다른 지수인 변동성 지수 빅스는 공포가 올라가면 빅스 지수도 올라가야 할 텐데 오히려 간밤 1.3% 하락했습니다. 증시가 사실 이 후반 들어서 낙폭을 더 키웠는데 반대로 빅스 지수는 이 후반 들어서 이 상승폭을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CPI에 대한 해석이 아직도 분분하고 심리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 오늘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시장에 영향을 미친 부분 코인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물론 코인 시장이 먼저 떨어졌느냐 미증 시의 우려가 컸느냐 금리에 대한 압박이 컸느냐 어떤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루나와 테라라는 코인이 간밤 기사 많이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한국인 CEO가 설립한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 사태를 지금 보도할 정도입니다. 금리 인상과 미증 시 폭락 그 앞뒤로 해서 이 코인이 폭삭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97%나 루나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미증 시에 상장된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줄줄이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그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테슬라는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회계에 반영이 되는 기업이기도 하죠. 8% 급락했고 코인을 채굴할 때 쓰이는 반도체 칩 회사 엔비디아는 5.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관련된 다른 기업들도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기술주의 변동폭이 유독 간밤 컸던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다음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미국의 개별 이슈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우리나라 연동해서 봐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남습니다. 그래서 MSCI 국가 추정지수 종가 상황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머징 마켓이 0.7% 정도 떨어졌습니다. 간반 나스닥 지수 폭락에 비해서 선방한 모습이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지수가 1%가량 밀렸는데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그보단 더 양호한 표정입니다. 여러 가지 달러 인덱스까지 상황을 감안해서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의 출발 기준으로는 0.7에서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의 외국인의 방향성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러면 보다 냉정하게 시장 그 안쪽의 상황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간밤 미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단연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6%나 추가 급등한 영향인데요. 우크라이나 가스관 중단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반년에 살아남는 기업들 종합정류사들 눈에 띄었습니다. 농업 비료 테마 여전히 강한 모습이고요. 코르테바나 CF인더스트리는 과거에 어떤 회사인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석유가스 시추 테마는 테마성 움직임이 좀 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루미늄 테마, 구리 테마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테마 이외에 좀 눈에 띄는 상승세 혹은 시장 대비 덜 떨어진 종목은 무엇인가 그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코카콜라가 그 와중에 굉장히 강한 흐름 장중 내내 이어가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훼손되지 않은 큰 그림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료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장 방어 성격이 강하죠. 그렇다 보니까 담배 섹터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외죠. 골프 테마도 견조하게 버텨줬습니다. 켈러웨이 간 10%의 급반등세를 시현했고요. 아큐시네트가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 하단이 제한된 움직임 인상 깊었습니다. 방산주도 덜 떨어진 종목들, 대표 기업들 로키드마틴은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였고 노스룹 그루마는 0.78% 하락에 그쳤습니다. 사실 미국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지만 무기 제거도 털어내고 유럽 쪽에 무기를 팔면서 아마 이 해당 기업들은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보시죠. 결국 미중시 세부 흐름을 딱 정리를 하면 간밤의 흐름, 고물가 확인했고 고금리 확인했고 전쟁의 장기화 녹아들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될까? 이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수혈 섹터와 피해 섹터가 갈릴 겁니다. 그에 대한 고민 지속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와 무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실적 지금 발표되는 거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주들 거의 다 좋은 성적표를 냈죠. 그 밖에 내수주도 릴레이 후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장 키포인트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좀 주목이 된다. 실적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급 상황이 포착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최고 실적 1분기 영업리익 기록을 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 의류주가 공개하는 족족 깜짝 실적을 내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행거의 당잠사였습니다.